안녕하세요. 얼마 전 까딱하면 인생을 말아먹을 뻔했던 40대 미혼 남자입니다. 배울만큼 배우고 세상살이도 알만큼 알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그런 제가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 후유증이 꽤 오래 가더군요. 오쪼록 다른 분들에겐 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긴 사연을 보냅니다. 그 천하의 몹쓸 여자, 그러니까 제 예비 아내였던 사람은 무척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따라간 술자리에서 지인의 친구라며 그 여자를 소개받았을 때 저는 정말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첫인사를 할 때 얼마나 떨리던지, 글쎄 말까지 더듬은 게 아니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영우 친구, 남민석이라고 합니다. 되게 귀여우시다. 전 김선아라고 해요. 반가워요, 민석 씨. 마냥 귀엽고 순수해 보이던 예비 아내는 외모와는 달리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답게 조곤조곤하고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런 그 여자에게 또 한 번 반했죠. 그 후 저의 적극적인 구애로 우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마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20대 초반처럼 열렬한 연애를 할 정도로 저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죠. 때문에 연애를 시작한 지 4개월쯤 되었을 무렵 그녀의 갑작스런 혼전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당혹감보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내 나이 마흔에 그것도 내 이상형에게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당사자인 저보다도 더 뛸듯이 기뻐하시더군요. 예비 아내가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렸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이지 내내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라고? 아이고 이렇게 예쁘고 앳된 얼굴이 어딜 봐서 서른일곱일까 아기가 아기를 가르치는 것 같네 그쵸 여보? 우리 민석이가 직업도 번듯하고 인물도 괜찮은데 아 왜 이렇게 장가를 안 가나 했더니 이렇게나 눈이 높아서였네 이렇게 참한 남의 집 귀한 딸 홀몸이 아닌 몸으로 우리 집에 시집 오게 해서 미안하고 참 고마워요. 우리가 정말 잘해줄게 엄마 아빠는 딸인 나한텐 생전 그렇게 살갑게 안 해주면서 며느리 생긴다니까 입이 귀에 걸리셨네 아주 걸리셨어 새언니 새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우리 새언니 될 사람이라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저희 부모님과 제 여동생은 예비 아내를 둘러싸고 아주 하하호호 난리가 났더군요 아들인 저는 본체도 안 하고요 그 정도로 저희 집에선 그 여자를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아 걱정이던 아들이 결혼과 동시에 손주까지 안겨주게 되었으니 집안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죠 예비 처가 댁에 인사를 갔던 날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무척이나 긴장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잘나봤자 예비 처가 댁에 저는 그저 직업만 좀 좋았을 뿐 본인들의 딸을 혼전 임신시킨 천하의 나쁜 놈일 테니까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예비 장모님과 예비 처제는 처음 본 저를 무슨 백년손님 대하듯 반겨주셨고 예비 장인어른 또한 말씀은 많이 없으셨지만 제게 이렇다 할 타박을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 직업이 노무사라고 네 지금은 노무법인에 들어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제 사무실을 차려 나올 생각입니다 아버님 남들보다 벌이가 부족하진 않으니까 선하와 아기를 부족함 없이 돌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무사 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성실히 살았던 모양이구먼 그래 그만하면 됐어 사람은 인품이 먼저일세 그러면 자연히 가족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어 반갑네 민석군 당시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던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굉장히 점잖고 근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전형적인 교육자 어른이셨죠 엄격한 아버님과 밝고 쾌활한 어머님과 여동생 그 사이에서 자란 조숙하고 참한 예비아내 저는 정말 예비아내와 예비처가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런 집안의 사위가 된다고 생각하니 나 남민석 정말 장가 한번 잘 가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이후 임신한 예비아내의 배가 많이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려 일정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이 바쁜 와중에 결혼식장 계약하랴 드레스 샵이니 메이크업 샵이니 예비아내와 함께 고르랴 웨딩 촬영 진행하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뒤늦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예비아내와 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일 먼저 진행되어야 했던 양가 부모님의 만남이 많이 늦어졌었죠 그래도 거의 모든 일정의 막바지쯤이라 상견례만 끝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비교적 홀가분한 마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아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사둔 아니 결혼식도 코앞인데 그냥 사둔 어른이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저는 민석이 예비입니다 이렇게 참하고 예쁜 귀한 따님을 며느리로 맡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는요 민석군이 아까운 결혼이지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가족은 맨날 우리 민석이한테 도둑놈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자식을 어여쁘게 키우셨는지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사돈 어른 아버님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자 어머님들께서도 아주 반갑게 악수를 하셨어요 양가 여동생들 또한 머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서로 어색한 인사를 했죠 식사자리가 한창 화기애애한 가운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비 장인어른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뵀을 때 과묵한 성격이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웃으며 말씀을 이어가시는 예비 장모님과는 달리 예비 장인어른은 처음 인사 이후 이렇다 할 말씀 없이 계속 술만 들이키고 계셨습니다 옆에서 예비 장모님이 팔꿈치로 쿡쿡 찌르며 눈치를 주시는데도 인상만 찌푸리실 뿐 아랑곳하지 않으셨고요 사돈 어른께서는 교감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민석에게 들은 대로 참으로 과묵하고 점잖으십니다 그려 아휴 이가 원래 이 정도로 말수가 적진 않은데 다 늦은 나이에 처음 사위를 맡게 되는 자리라 그런지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통 말이 없더라고요 이해 좀 부탁드려요 아휴 이렇게 부끄러움 많은 양반이 학생들 앞에서 훈환 어떻게 하는지 정말 걱정이라니까요 아휴 과묵하면 좋은 거죠 안사둔 우리 민석이 아빠는 나이가 들더니 많던 말이 또 어찌나 더 많아지던지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예비 장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써 너스레를 떠셨지만 계속해서 묵묵부답인 예비 장인 어른의 모습에 어느샌가 다들 눈치를 보며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어색함 속에 상견례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 가족들은 그런 예비 처갓대게 태도에 걱정을 하셨죠 장인 되실 분이 네가 순서 없이 선화를 임신부터 시키고 하는 결혼이라 탐탁지 않으신 것 아니냐 남자끼리 서로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도통 입을 여셔야 말이지 아휴 그러게요 우리 민석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 민석아 너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도 사돈 어른이 저러셨니 아니요 그때도 말씀이 많이 없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물어보긴 하셨어요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아서 심란해서 그러신 거겠죠 뭐 아빠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나 같아도 마음에 안 들겠다 새언니처럼 참한 딸을 우리 오빠처럼 소도둑 같은 남자한테 보낸다고 생각해봐 이놈의 기집애 너 조용히 안 할래 너희 엄마 더 속시끄럽게 그런 말 할 거면 방으로 들어가 여동생은 혀를 날름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한숨만 내쉬셨죠 부모님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 심란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인사드릴 때와는 달리 인사를 제외하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것도 속이 시끄러운 사람처럼 술만 연신 드시던 예비 장인 어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정말 제 부모님의 말씀대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싶어 속상했습니다 역시 만난 지 4개월 만에 선아가 혼전 임신을 한 일이 결혼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일인가 싶어 후회도 되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선아의 배는 거진 6개월이 되어 많이 불러있었고 결혼식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내가 더 잘해서 어떻게든 점수를 더 따야겠다는 다짐을 수차례하며 애써 속상한 마음을 내리눌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이 불과 5일이 남았던 날 저녁이었어요 유독 일이 많아 피곤했던 날이라 일찍 자려고 씻고 막 누웠을 때였죠 갑자기 전화가 울리길래 핸드폰 액정을 보니 글쎄 상상도 못한 사람의 이름이 뜨는 게 아니겠어요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당시 제가 누구보다 잘 보이고 싶었던 예비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민석입니다 어 그래 자네 혹시 나랑 지금 술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가 아 예 그럼요 당연히 됩니다 아버님 어디세요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말이지 어 그래 종로 피 맞고라 알지 그쪽으로 오게 나 먼저 한잔하고 있을 테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오게나 예 장인 어른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헐레벌떡 옷을 입고 눌린 머리를 단정히 한 채 곧바로 택시를 잡아탔죠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그 사이 예비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도 여러 번 하고 선물도 몇 번 드렸었지만 예비 장인 어른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상견례 때 이후로 전혀 변하지 않으셨거든요 가까워지려고 해도 통방법을 몰라 답답하던 차에 이렇게 먼저 제게 연락을 주시니 저는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반드시 예비 장인 어른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리라 난민석 넌 할 수 있다 하고 종로로 가는 택시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택시에서 내려 저는 좁은 피막골의 한 생선구이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예비 장인 어른께서는 이미 꽤 취하신 상태였죠 어 자네 왔는가 네 아버님 제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늦긴 이 시간에 전화한 지 한 시간 만에 달려온 거면 빨리 온 거지 어서 이리 와 앉게 예비 장인 어른의 권유로 앉게 된 의자는 많이 낡았는지 삐걱 소리를 내더군요 예비 장인 어른은 제게 술잔을 내밀며 물으셨습니다 술은 뭘로 할 텐가 소주로 할 텐가 맥주로 할 텐가 그럼 아버님이랑 같이 소주로 마시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 술 한 잔 받게 편하게 받어 자 쭉 들이키게나 예비 장인 어른이 제게 처음으로 주신 소주 맛은 그렇게 달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소주를 들이키자마자 다시 예비 장인 어른의 술잔을 채워드렸고 예비 장인 어른께서는 곧바로 제가 드린 소주를 한 입에 털어넣으시더군요 그러고는 두 손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으신 채로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던 저는 영문도 모르고 나 때문에 한숨을 쉬시나 싶어 좌불안석으로 앉아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장인 어른께서 마침내 입술을 떼셨습니다 민석이 자네 내가 자네에게 지금부터 해줄 말이 있네 내 말을 다 듣고 자네는 그저 선택을 하면 되네 선택이요? 그게 무슨 일단 들어 이건 자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될 거야 그리고 난 그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한 해만 그래도 결정은 자네의 몫이지 나는 이대로는 도저히 양심상 자네에게 진실을 숨기지 못하겠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내가 자네에게 사실을 말해 주어야겠기에 자네를 이해까지 불러낸 거야 사실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러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버님 예비 장인 어른은 빈 소주잔에 다시금 잔을 채워 넣으셨고 그렇게 두 잔을 영거푸 들이키신 다음에야 한숨 섞인 목소리로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 민석군 나는 이 결혼을 인정할 수가 없네 예? 아버님 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제가 많이 마음에 차지 않으신 거죠? 그런 게 아닐세 그런 게 결혼 전부터 선아를 임신시켜 고생하게 만들고 그런 제가 나이까지 많아 탐탁지 않으신 거 인정합니다 아버님 그래도 제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조그만 시간을 주시면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버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그리고 선아 아기에게 더욱 잘해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님 제게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는 오히려 자네가 아까워서 그래 자네를 속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내 어찌 아비가 된 자로서 남의 자식이 인생을 망칠 수 있겠나 아... 아버님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세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밤중에 불러내시기에 결혼 전 당부사항이라도 한 말씀 해 주시려나 하고 들뜬 마음으로 나왔는데 대뜸 진실을 숨기지 못하시겠다 남의 자식 인생을 망칠 수 없겠다 하시니 말이에요 게다가 마지막엔 결국 눈물까지 보이시니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눈물을 손끝으로 훔치시더니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네 우리 선아 믿지 말게 아주 나쁜 년이야 내 딸이지만 아주 나쁜 년이란 말일세 네? 선아가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아 뱃속에 있는 그 아기 6개월 된 그 아기 말일세 그거 자네 아이가 아니야 네?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저 지금 아버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네 미안해 사실은 상견례 일주일 전에 자기가 선아 뱃속하기에 진짜 아빠라고 하는 남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네 자기가 선아의 전 남자친구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뒤 예비 장인어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말이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제 예비 신부 선아의 이야기가 정말 맞나 싶었어요 게다가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예비 장인어른께서 직접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멱살을 잡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그 남자 말로는 넉 달, 다섯 달 전까진 자기가 선아 남자친구였다고 하더군 그럼 선아가 저랑 그 남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셈이지 양다리였던 게야 그러다 선아가 임신을 했다고 그 남자에게 알렸고 둘이 같이 병원도 다니고 초음파도 보고 다 했다고 하지 뭔가 내가 아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당신 아이인 줄 어떻게 아냐 물었더니 임신했을 시기도 자기랑 같이 있었던 때랑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군 나중에 선아 말을 들어보니 그 놈 아이가 맞는 건 확실하지 싶어 그,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선아는 왜 저랑 결혼을 한다고 한 거죠? 그 놈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당시 많이 기울었었다고 하네 그러니까 선아가 자기를 냉큼 버리고 자네에게 갔다는 거야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네 선아가 자네와 자기를 둘 다 만나고 있었다는 걸 말이야 에휴, 미안해서 내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 너무도 혼란스러운 차에 단 하나 제 뇌리에 박힌 말은 선아의 뱃속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며느리와 손주가 생겼다는 말에 그토록 기뻐하셨던 저희 부모님과 세상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떠오르더군요 제 정신과 가슴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지만 장인어른은 말씀을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나랑 집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야 제발 자기를 사위로 받아달라고 자기는 꼭 그 아이의 아빠로 살고 싶다고 선아가 아무리 밉다고 한들 선아 뱃속의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마침 선아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지 뭔가 선아 그년이 그 남자를 보고 경악을 하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며 그 남자를 때리고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면서 말이지 나는 정말이지 내 딸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 지금 내 눈앞에 아이가 정말 내 딸 선아가 맞나 싶었단 말이세 그렇게 그 남자를 내쫓고 나서 씩씩거리던 선아가 나랑 집사람 그리고 제 동생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네 배 속의 아이가 민석군 자네 아이가 아닌 건 하들 무덤까지 안고 가야 하는 비밀이어야 한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네 혹시 민석군 자네 아이가 맞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 말일세 선아는 처음부터 다 알고도 그 남자보다 자네의 미래가 더 밝다는 이유로 자네를 속이고 결혼을 진행한 거야 그러니 그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상견례 자리에 나갔는데 내가 자네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나 죄송하고 비통한 마음에 연신 술을 들이키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내 딸들이나 내 아내는 정말 무서운 여자들이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술술 내뱉는 것들이라고 예비 장인어른의 말이 잠시 멈추었지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이제야 상견례 자리 그리고 그 이후의 수많은 만남에서도 예비 장인어른께서 제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고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탐탁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밀려오는 죄책감에 차마 저를 바라보지도 제게 어떤 말을 건네지도 못하셨던 겁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나는 자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네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내 사죄를 받기만 하면 되네 아니면 소리를 치며 날 원망해도 좋아 내 몸을 흠신 두들겨 패도 난 아무런 할 말이 없네 자네의 원통안만 풀어진다면 말일세 정말 미안하네 미안해 내가 집안 단속을 잘못시켰어 딸자식을 아주 못되게 키워버렸네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네 이제 다 알았으니 자네는 단 한 가지의 선택만 하면 되네 얼른 자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알리고 이 결혼을 멈추게 아직 늦지 않았어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지겠네 위약금도 자네가 드린 돈의 전부도 다 내가 물어줌세 복잡한 걱정일란 일단 접어두고 자네 인생 먼저 구하라 이 말이야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비 장인어른에게 인사를 꾸벅하고는 먼저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 저희 집이 아닌 예비 신부의 집으로 향했죠 늦은 밤 갑작스런 저의 연락에 예비 신부는 놀라서 집 밖으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우린 그 여자의 집 앞 공원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라기보단 저의 일방적인 추궁이었죠 선아야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혹시라도 나한테 속인 거 있으면 지금 말해주면 좋겠어 에잉?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속이다니 내 성격 잘 알면서 나 거짓말하면 얼굴 빨개지고 말 더듬는 걸 잘 알면서 그러네 오빠 무슨 일 있었구나 이 마누라한테 다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예비 아내는 참 뻔뻔하더군요 거짓된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농락했습니다 야 니 지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내 아이 아니잖아 도대체 왜 왜 거짓말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하고 우습게 보였어? 뭐? 당신 애가 아니라니 갑자기 늦은 밤에 찾아와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 술 냄새 당신 술 마셨어? 지금 나한테 주정 부리는 거야? 주정? 나 술 세 잔밖에 안 마셨어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마 선아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늘을 속여도 나한텐 그러지 말았어야지 지금까지 산부인과 같이 가면서 초음파 사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설계했던 내가 바보다 바보야 넌 하지 마라 할 걸 했단 말이야 아 나 술 마셨으면 곧게 집이나 가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웬 탱패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나 가 내일 술 깨고 얘기해 추워 죽겠는데 나랑 우리 아기 감기라도 들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제가 울먹이면서 추궁을 하는데도 예비 신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뺌을 하더군요 정말 제가 알던 그 여리고 착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어요 얼마나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지 제 두 팔에 소름이 다 돋았어요 너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모르소야? 너 정말 소름 돋는다 내가 알던 여자 선아 맞아? 정말로? 더 이상 발뺌 말 생각하지 마 벌써 누가 나한테 양심 고백 다 했다고 알아? 양심 고백? 누가? 설마 재만 오빠가 당신까지 찾아갔어? 내가 그렇게까지 저 싫다고 내쫓았는데도 기어이? 흥! 재만 오빠? 아기 친부 이름이 재만이냐? 이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네 입으로 술술 부는구나? 재만 오빠가 찾아갔냐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 누구냐고? 남도 아닌 아버님이 네 아버지가 나한테 다 이야기해 주시더라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는지 눈물까지 보이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정을 하셨어 넌 나한테도 네 아버지한테도 정말 해서는 안 될 몹스짓을 한 거야 너나 네 엄마 동생들 전부 다 소름 돋고 끔찍해 어떻게 다들 깜짝같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결혼은 이걸로 끝이야 나한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 민석씨 내 말 좀 들어봐 민석씨 그 여자가 저를 애타게 불러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마지막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라도 빌었으면 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파우는 했을 것 같아요 첫 시작이 거짓말이었던 관계를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로 시작하는 결혼을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자고 계신 부모님과 동생을 깨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미 청첩장도 다 돌리고 결혼식 당일만 즐겁게 기다리고 계시던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는 뒷목을 잡고 드러누우셨죠 아니 민석이 아빠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아이고 조상님 그만해요 민석이 얘가 지금 제일 속이 말이 아니겠지 조상님 찾을 거 없어요 조상님이 도우셔서 그나마 결혼 전에 다 알게 된 거야 결혼하고 나서 그 집안이 그렇게 상종 못할 집안인 걸 알았어봐 더 큰일이라고 민석이 너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대로 파우네 행여나 네가 선악애를 용서하고 데리고 산다고 해도 나는 반대다 절대 우리 집에 그런 파렴치한 여자애는 못 들여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알았어? 저도 그럴 생각 없어요 파운에 대한 모든 비용은 아버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 돈 관련한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돈을 전부 책임져?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두 배는 뜯어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해 집안 단속 잘못했으면 그 양반이 책임을 져야지 뒤늦게나마 말해준 건 고맙다만 그래도 상견례 이후 여태껏 그 양반도 너를 우릴 속인 거 아니냐 교육자 집안이라고 아주 점잖고 교양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리 대우해 줬건만 교양은 무슨 아주 쌍놈의 집안도 그런 쌍놈의 집안이 없어 아버지는 말 그대로 극대노를 하셨어요 예비 며느리를 그토록 예뻐하고 아꼈던 만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듯 했습니다 당장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시는 걸 겨우 말렸네요 그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 또한 제 모든 걸 그 여자에게 다 퍼줄 만큼 헌신했던 터라 배신감이 크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이별이라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예비 장인 어른이었던 분과 저희 부모님의 주도로 파혼은 아주 빠르고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청첩장을 돌린 친척분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아주 진땀을 빼셨죠 그리고 예식장 위약금과 친척분들을 위해 준비했던 대절버스 위약금 그리고 메이크업샵과 드레스샵에 관한 위약금 등 모든 금액은 그 여자의 아버님께서 배상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으셨을까요? 딸 가진 죄? 딸 교육을 잘못시킨 죄? 예비 장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어딜 가서든 잘 살라고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 곁에 저런 딸이 있다니 전 괜찮다고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다고 몇 번을 말씀드린 후에야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기 혼자 이 결혼을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이 모든 사다를 냈던 장본인 제 예비 신부였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댔죠 처음 전화가 걸려온 날 저는 그녀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말랬지 네가 나한테 무슨 염치로 전화를 해 민석 씨 그러지 말고 내 말 한 번만 들어봐 어? 무슨 말? 난 너하고 할 말 없어 내가 아는 사실들 중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 있으면 어디 한 번 말해봐 민석 씨 당신을 속인 일은 정말 미안해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그랬어 당신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나 양다리 걸친 거 아니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계속 싫다고 했는데 제만 오빠가 자긴 헤어지기 싫다고 매달려서 혹시 나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몇 번 더 만나주는 척 한 거야 정말이야 나한텐 민석 씨 밖에 없었어 너 정말 끝까지 가증스럽다 그럼 네 뱃속에는 애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이제 내도 그놈이 혼자서 만들었다고 하지 그래? 그 그건 그건 민석 씨 그 그래도 지금은 정말 당신 뿐이야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믿어줘 지금 나쁜이건 앞으로도 나쁜이건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내 인생엔 더 이상 너는 없어 아니 내 과거에도 너는 없어 내 기억 속에서 어떻게든 다 지워버릴 테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계속 연락했다간 봐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어쩜 저렇게 마지막까지 전부 거짓말뿐인지 게다가 결혼을 약속하기 전까지도 그 친부라는 놈을 만났다고 하니 연애 시절 저에게 했던 행동과 말들도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제 마음을 모조리 짓밟힌 것 같아서요 그 여자의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진실은 영원히 모른 채 그 연놈의 아이를 제 인생 다 바쳐서 키웠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일 정말 이렇게 쉬운 거더군요 하지만 선하는 제 말이 우스웠는지 아님 제가 그냥 화가 나서 뱉은 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제 경고를 무시하고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을 남겼죠 저는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 전부를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재중 전화가 온 목록과 문자들을 전부 캡처해 경찰의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죠 결국 증거가 인정되어 그 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이 무서웠던 걸까요?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법이 무섭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 후로는 제게 연락을 하진 않더군요 사실 저것만으로는 제 분이 다 풀리진 않았지만 저를 대신해 뜻밖의 복수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여자 뱃속아이의 친부 바로 재만이라는 사람이 저 대신 해주더라고요 그 여자 집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찾아간 자기의 마지막 애원을 매몰차게 거절하고 자신을 쫓아내기까지 한 선화 그 못된 여자에게 그 남자는 제대로 앙심을 품은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글쎄 그 여자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는 줄 아시나요? 그 남자는 목에 팻말을 걸고 그 여자가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차로 그 앞을 지나게 되어 차창 너머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 보는데 앞에서 목청껏 외치며 이런 팻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2학년 3반 다닌 김선화는 배 속 아예 친부를 버리고 재력 있는 남자를 속여 사기 결혼을 하려다 들켜 쫓겨난 여자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사를 파직하여 교육계의 근엄함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기암할 풍경이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던 그 남자는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오로지 김선화 그 여자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어지간히도 분하고 억울했던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명품백 사주고 잘나갈 때 용돈도 많이 주고 남부럽지 않게 대우해줬는데 결과는 배신이라니 그러니 눈이 돌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빼앗겨 버렸으니 말입니다 결국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에게서 소문을 들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자신이 맡고 있는 반 내에서도 아이들이 하도 수군대던 통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더군요 결국 학교에서도 그 여자에게 진실을 추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학교에서 징계를 내리기 전에 알아서 그만두라는 압박을 심하게 줬던 것 같아요 결국 배도 남산만하게 불러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던 그 여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퇴직을 한 거죠 이미 학교들 사이에서도 자식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사람이 됐다 됐다 너도 할 만큼 했고 이제 더 이상 그 양반이 뭔가를 준다고 해도 받지 말거라 선아 그 애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지만 그 아이의 부친이 그렇게까지 하셨다면야 그걸로 됐다 그걸로 됐다 그걸로 됐다 너도 이제 그만 잊어버려 저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로 잊자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얼굴을 살펴보니 글쎄 제게 신고를 당하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그 여자 바로 선아더군요 이미 아이를 출산후라 불룩했던 배는 푹 꺼져 있었고요 물론 푹 꺼져 있던 건 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가 또한 퀭하게 꺼져 있고 얼굴도 마른 것이 꽤나 마음고생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아 깜짝이야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미쳤어? 민석씨 놀랐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나는 그냥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네가 제대로 미쳤구나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콩밥 먹인다 했지? 한동안은 잠자함에서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또 신고하기 전에 어서 가지 못해? 민석씨 아직도 화가 다 안 풀렸어? 그래도 그동안 내 생각을 조금은 했었다는 거네 이게 뭘 잘못 먹었나 그럼 생각이 나지 않나? 내 뒤통수를 그렇게 치고 간 사람인데? 있잖아 나 이제 다시 애 없는 홀몸이야 그 애 원래 아빠한테 돌려줬어 그 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내가 뭐가 걔가 예쁘다고 계속 키우겠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보면 안 될까? 우릴 헤어지게 했던 원융인 그 애가 이젠 없으니까 이제 상관없잖아 어? 우리 다시 만나자 예전처럼 야 김선아 야 김선아 너 정신 좀 차려라 그렇다고 니 핏줄을 버리고 남자를 잡으러 와? 철이 안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안 들었어? 그 제만인가 하는 그 사람한테는 잘 됐네 인간만도 못한 엄마라는 사람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원했던 애만 되찾았으니까 야 그리고 너랑 나랑 헤어진 게 어떻게 그의 탓이야? 니가 애초부터 나한테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엉망으로 우리가 끝이 나진 않았어 아니 아니지 아예 처음부터 넌 거짓말이었구나 그 남자랑 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면서 간을 보고 있었으니까 야 너랑 내가 끝난 건 말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그 입만 열면 거짓말이 니 입 니 가증스러운 그 새치 혀 때문이라고 그럼 어떡해 제만 오빠 그놈은 나 학교에서 잘리게 해놓고 다시 나 받아주기도 싫다고 하고 소문도 다 나서 앞으로 학교로도 복직도 못하고 아빠는 애 키우는 비용 외엔 한 푼도 못 대준다고 딱 잘라버리고 그나마 엄마가 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나한테 한 푼이라도 주면 그날로 이혼이라고 엄포를 났단 말이야 안 그래도 우리 엄마 나 파혼한 뒤로 아빠한테 찍소리 못하고 사는데 아빠 눈치 보여서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하고 나 낙동강 오리아 신세 됐단 말이야 하 넌 넌 넌 진짜로 답이 없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딱 보니 니가 무언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넌 시간이 조금 지나니 내 마음이 풀렸을까 봐 아직도 널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진짜 무섭다 지금 보니 니가 갈 곳은 이곳이 아니라 병원인 것 같아 당장 정신병원이나 가봐 꼴도 보기 싫으니 제가 이런 여자를 좋다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다니 정말 제 자신이 싫어지더군요 어쩜 저렇게 낯짝 두껍고 뻔뻔한지 거기다 행복회로는 얼마나 혼자 돌려댄 건지 제 앞에서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정말 말도 안 되기 짝이 없었어요 저는 듣다가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서 일침 한마디를 날리고는 몸을 돌려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말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너처럼 인간도 안 된 애하고 누가 결혼을 하냐 인간부터 좀 되라 너네 아버지가 불쌍하다 불쌍해 넌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는 오물보다 더 더러운 존재야 항상 니 머릿속에 나는 쓸데없는 쓰레기요 난 오물이요 하고 살아 이런 한심한 것 같으니라고 비켜 정말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어쩜 저렇게 철없는 자식이 나온 건지 아내분도 처제도 다 똑같았던 걸 보면 정말이지 너무 집안일엔 관심이 없고 교직생활에만 몰두하셨던 건 아닐까 감히 추측해볼 뿐입니다 저는 행여 그 여자가 쫓아와 바지까랑이라도 잡을까 조금 우스꽝 스럽게도 헐레벌떡 뛰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걱정대로 그 여자는 어떻게든 아파트에 들어오려 제 뒤를 쫓아왔더라고요 다행히 아파트 현관문이 다쳤을 때 그 여자가 현관에 도착을 해 들어오지 못했지만은요 비밀번호식 공동현관이었거든요 저는 유리문 사이로 그 여자를 한 번 노려봐주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저번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죠 아마 또다시 신고된다면 그땐 검찰의 송치가 될지도 모르니 이제 정말이지 두 번 다시 찾아올 생각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악몽같은 시간이 지났네요 그 이후 저는 모든 걸 빨리 잊기 위해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요새 한창 정신이 없어 그때의 일은 조금씩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네요 그래도 한 번씩 그 여자가 생각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근래에 들어 취미를 붙인 등산을 하고 있어요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오르다 보면 어느새 그 여자든 사무실 일이든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속이 맑아지더라고요 덕분에 요즘엔 전과 다르게 한없이 평온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주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아직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견문을 넓혀서 다시는 가족들 부모님에게 누가 되지 않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살아가는 이치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진실은 언제나 발견되고 거짓은 결국 황패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죠 남을 속이는 건 지나치게 위험한 일이며 이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된다구요 아이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앞으로 살면서 그 여자보다 자신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걸 알면서도 제게 진실을 말해주신 그 여자의 아버님이 한 번씩 떠오를 것 같습니다 진실은 대가 없이도 가치가 있다는 말을 몸소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요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도 항상 가치 있는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처럼 위험한 거짓은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감사합니다